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제 유물대전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76mm, 높이 230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닛을 mm, width는 176mm, height는 236mm, 컬러 모드, color 모드를 CMYK를 설정하고 이름에 적당한 이름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으로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냅니다. 작품 규격대로 width는 170mm, height는 230mm, horizontal dividers와 vertical dividers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16등분된 격자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윈도우, Align을 선택하여 Align 패널을 열고 Align Tool을 Align to Artboard로 설정한 후 Horizontal Align Center와 Vertical Align Center를 각각 클릭하여 격자 도형을 도큐먼트의 중앙으로 정확히 정렬하도록 합니다. Align 패널을 닫고 Ctrl-E를 눌러 방금 만들어진 격자 도형을 잠급니다.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하여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Ctrl-A를 눌러 방금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Reflect Tool을 더블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Vertical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Object Unlock All을 선택하여 잠가 두었던 격자 도형을 풀어준 후 다시 Ctrl-A를 눌러 전체 다 선택하고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빨간색 격자 도형을 확인한 후 File, Save를 선택하여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배경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ace Bar를 눌러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합니다. View Over Print Preview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배경이 흰색으로 변함으로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배경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패턴의 중심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Rectangle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Rectangle 대화 상자가 열리면 Width는 5mm, Height 5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화면을 확대할 때는 Ctrl-A를 눌러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면색을 C0, M0, Y0, K35로 입력하고 산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패턴이 될 오브젝트들을 Rectangle Tool로 계속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Rectangle Tool로 작업창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에서 Width는 10, Height는 5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Selection Tool로 다음과 같이 기존에 만들었던 사각형과 정확히 정렬되도록 합니다. 이때 View, Smart Guide가 활성화되던지 확인한 후 작업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Width는 5, Height는 10으로 입력하고 세로가 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끝부분에 정확히 정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만들었던 사각형을 Alt를 누른 채 복사하여 역시 끝부분에 정확히 정렬하여 배치합니다. 이어서 Rectangle Tool로 작업창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Width 5, Height 32.5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세로가 긴 직사각형을 만든 후 역시 끝부분에 정확히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패턴 오브젝트를 복사하여 전체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정사각형을 제외한 직사각형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Rotate Tool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가장 맨 처음에 만들었던 정사각형의 중심을 정확히 클릭합니다.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Angle을 90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Ctrl D를 두 번 눌러 같은 회전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방으로 직사각형 오브젝트들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모든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Reflect Tool을 선택하고 Alt을 누른 채 패턴에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점을 정확히 클릭하여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Vertical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화면을 살짝 축소한 후 이번에는 Selection Tool로 역시 복사된 모든 오브젝트까지 선택하고 다시 Reflect Tool을 선택한 후 Alt을 누른 채 이번에는 가장 아래쪽 점을 클릭한 후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Horizontal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쪽 반대편 모양으로 복사합니다. 이제 패턴이 만들어졌으므로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Switches 패널을 열어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witches 패널로 드래그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패턴이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새 레이어를 만들고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패널에서 Layer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한 후 Lock을 클릭하여 잠그고 눈을 클릭하여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Rectangular Grid Tool을 선택하고 도큐멘트의 크기에 맞춰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린 후 면색을 Switches 패널에서 아까 등록해 두었던 패턴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Scale Tool을 더블 클릭하여 Scal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을 20% Options에서 Transform Patterns만 남기고 나머지 체크는 해제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패턴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턴을 회전하기 위해서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 Options에 Transform Patterns만 체크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패턴을 회전합니다. 패턴이 완성되었으므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불상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빈 공간으로 작업창을 이동한 후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이미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의 머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먼저 직선 모양으로 그린 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수정을 할 때는 Direct Selection 툴을 먼저 선택하고 펜 툴을 선택한 후 Alt와 Ctrl을 번갈아 눌러가며 수정하면 편리합니다. 초벌 공간으로 내 삶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머리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불상 부분을 모두 그려봅니다. 펜틀로 그리는 부분은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으니 각자 연습하여 시간 내 디자인 원고의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불상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이 완성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불상이 모두 펜틀로 완성되었으면 불상을 선택하고 불상의 면색을 C60, M70, Y80, K25를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창을 이동한 후 Ellipse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을 그린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은 이미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을 50%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원을 축소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을 열어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합니다. 얼라인 오브젝트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레프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이번에는 셀렉션 툴로 안쪽에 작은 원만 선택하고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이때 복사된 원이 큰 원의 오른쪽 끝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큰 원을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잠급니다. 작은 원들에서 불필요한 점들을 지워 태극 문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작은 원의 위쪽 점과 아래쪽 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선택하여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으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Join을 눌러 하나의 선으로 만듭니다. Object Unlock All을 클릭하여 잠가 두었던 오브젝트를 푼 후 Selection 툴로 모두 함께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r를 클릭하여 태극 문양을 두 개로 분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Ungroup을 눌러서 그룹을 해제합니다. 위쪽 태극 문양만 선택한 후 면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아래쪽의 면색은 C100 M5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두 개의 선색은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태극의 4개를 그리기 위해서 작업창의 빈 공간에 Rectangle 툴로 다음과 같이 긴 사각형을 만듭니다. 면색을 C0 M0 Y0 K10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Selection 툴로 긴 직 사각형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복사한 후 Ctrl D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세 개를 모두 선택한 후 Alt을 누른 채 세 개를 모두 복사합니다. Line Segment 툴을 선택하고 복사된 직사각형 쪽에 다음과 같이 가로선을 하나 그린 후 선색을 이미의 색으로 설정하고 선 두께를 적당한 두께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Object Path Outline Stroke를 설정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하고 Selection 툴로 이번엔 전체를 다 선택하여 Alt을 누른 채 복사합니다. Selection 툴로 가로선 부분만 선택한 후 태극기의 사각형에 맞춰 변형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형한 후 모든 사각형을 선택하고 패스트 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언 그룹한 다음 빨간색 부분만 선택하여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사계의 크기와 위치 회전을 조정하여 태극 문양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기 모양을 만든 후 태극기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여 3대 2의 비율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300, 200을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한 후 면색은 C0, M0, Y0, K0 흰색 선색은 C0, M0, Y0, K100을 입력하여 검은색으로 입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Orange, Send to 100을 눌러 다음과 같이 뒤쪽에 배치하도록 하고 크기를 조절하여 태극기와 정렬합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장기를 비롯한 외국 국기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lection 툴로 테두리를 선택하고 Alt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복사합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사각형의 중심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린 후 면색을 C0, M100, Y100, K0 이때 색상을 흑백이 아닌 CMY키로 설정하면 빨간색이 보이게 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장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송홍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lt을 누른 채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하나 복사한 후 사각형의 면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역시 CMY키로 설정을 해주고 Start 툴을 클릭하여 화면에 Alt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별을 만들고 별의 면색을 C0, M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별을 만듭니다. 별의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Alt을 누른 채 복사하여 Shift을 누른 채 크기 조율점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크기를 조절합니다. 회전도 살짝 준 다음 다시 Alt을 누른 채 복사하여 다음과 같이 총 4개를 복사하여 오성홍기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성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을 복사한 후 이번에는 하나 더 오른쪽으로 복사해 두겠습니다. 복사한 사각형의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bject, Path, Split into Grid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는 7, Preview를 선택하고 커터를 적당히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간격을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고 면색을 C형, M형, Y형, K형 흰색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Selection 툴로 두 개의 사각형을 모두 선택한 후 Align 패널에서 Align to Selection을 확인하고 Align Object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개가 겹치도록 정렬합니다. 이번에는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한쪽 규퉁이에 사각형을 그린 후 면색을 C100, M50, Y형, K형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tart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별을 하나 그리고 면색을 C0, M0, Y0, K0,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후 Alt, Shift을 누른 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Ctrl, D를 여러 번 눌러 다음과 같이 총 6개가 되도록 복사한 후에 마지막에 위치한 별만 다음과 같이 정렬합니다. 별만 전체 다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Distribute Object Horizontal Distribute Center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간격이 자동으로 정렬되게 합니다. Ctrl, D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Alt, Shift를 누른 채 이번에는 아래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Ctrl, D를 눌러 총 5개가 되도록 총 5줄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마지막 줄을 배치한 후 모든 별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세로 간격을 얼라인 패널에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별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Rectangle Tool을 선택하고 외곽을 따라 정확하게 사각형을 그린 후 연색을 없음 선색을 C0, M0, Y0, K100 검은색으로 만들어 다음과 같이 테두리를 만듭니다. 송족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색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한 후 오송홍기가 보이게 한 후에 Alt를 누른 채 오송홍기의 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Object, Path, Split into Grid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번에는 Columns의 넘버를 3, 커턴은 0 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3등분으로 만듭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한번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왼쪽부터 면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면색을 C100, M50, Y0, K0으로 설정하고 2번째는 C0, M50, Y0, K0 세번째는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후 모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한 후에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크기에 맞춰 사각형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을 C0, M0, Y0, K100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3색키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성홍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사각형 테두리만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하나 복사하고 면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만듭니다. 스타툴을 선택하고 중앙을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별을 만든 후 면색을 C0, M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금성홍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기별로 모두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국기를 선택하여 Ctrl, Z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모두 선택하고 Align 패널에서 간격을 다음과 같이 조절하여 국기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구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얼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라디우스는 적당히 세그먼트를 8 스타일은 시계방향 나선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나선을 만든 후 우선은 선색만 임의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크기 조절점을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얼 툴을 이용하여 스파이얼 툴을 이용하여 회전 모양을 여러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얼 툴로 스파이얼 툴로 화면을 드래그하여 나선 모양을 그리고 이때 드래그를 하면서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는 상태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회전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당하게 그린 후 셀렉션 툴로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개를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나머지 부분들을 펜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한같이 모양을 적당히 그린 후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하고 브러쉬 스패널에서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여 Open Brush Library Artistic Artistic Chacol Pencil을 선택한 후 패널이 뜨면 브러쉬를 찾아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고와 어울리는 적당한 브러쉬를 선택한 후에 선색을 C20, M20, Y20, K0으로 설정하고 선 두께를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에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Ctrl-G를 눌러 그룹으로 만납니다. 이제 모든 일러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Ctrl-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